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른본동을 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별장같이 비슷한 생긴거 있고 마당에 동산같은거 샤논도 마지막 봤습니다 오른본동은 지났구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저는 명장해동지소 일로 가겠습니다 명장해동지소 쪽으로 명장해동지소 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교까지 갑니다 동대교까지 가면 마무리 되구요 그 다음부터는 검사역까지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니다 지금 동대교 다시한번 보여드리면 동대교가 여기 있습니다 동아대가 동대교가 여기 있구요 동대교 그 다음에 해동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정사업소까지 명장정수사업소까지 현유천역 입니다 자 8-19가 입니다 갑니다 갑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 요 숲이라서 비가 와도 잘 영양을 안받고 있습니다 아 저기 예 저 화장실에 있어서 화장실을 잠시 들렀습니다 자 화명정수사업소 명장지소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해동댐 해동호 검정해동호 검정해동호 검정해동호입니다 검정구 해동호 해동수원지 전 옛날 해동수원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동호 워낙 크다보니깐 해동호로 바뀌었습니다 즉 공식명칭이 그리고 둘레길은 정말로 좋습니다 온화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뭐 소음 버섯 소음 이런거 없고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다보니까 더 또 먹는 물이다보니까 정수해갖고 그렇게 하는거죠 더 좋습니다 예 뭐 여기 울산은 그 울산에 있는 그 저수지는 울산의 공업단지에 공업단지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대배가 그거도 모자란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물금에서 또 땡겨간다 이 말입니다 아차 물금에 땡겨와서 거기다 자꾸 담아놓고 준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있는 물이 낙동강에서 갖고 온 물입니다 여기는 찬 속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여기는 어떤게 깨끗하겠습니까 뭐 더럽다 말은 아닙니다 예 더럽다 말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비는 막 좀 오는데 나무 밑이라서 우산 지금 안겠습니다 자 네 자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더 네 네 한 발 한 발 걷는 게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걸어요. 한 발 한 발 걷는 게... 어제 낮인가 집에 일찍 와서 낮에 한 4시경 돼서 제가 토마토하고 토마토 두 개 먹고 빵 하나 먹었습니다. 그럴 괜찮아요. 저녁밥도 그대로 먹었습니다. 저녁밥도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. 요즘 짜파게티가 가격도 없어서 그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짜파게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의 냉장고에 바로 여기 뒷날 차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찬물에 살 담궈놨다가 아침에 그 살 먹으니까 하룻밤 차이 하더라고요. 덥지 않으니까 찬물에 냄비를 동동 떼어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. 아침에 먹기가 좋더라고요. 안 차우니까. 덮일 필요는 없고요. 제가 볼 때 걸어 놓으니까 혹시나 식을까 싶어서 걸어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. 비가 와서 그런데 지금 물이 똑같으면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. 아! 지금 완전 질퍽거리네요. 완전 질퍽거립니다. 지금 질퍽거립니다. 질퍽거립니다. 아! 돗자리랑 깔아놨어 야자 그리고 멧더라도 물속에 자꾸 황토물이 들어가야 안 좋다 싶은데요. 아! 일로 가겠습니다.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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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올때는 이런게 좀 있네요. 위에는 괜찮은데, 밑으로 좀 걸은건 있습니다. 부지런히 걸어갑니다. 여기 비올때는 괜찮습니다. 집이 입기 싫어요. 집이 입기 싫어요. 궁디 붙이고 의자에 앉아있는게 너무 싫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막 긋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좋고 또 그리고 또 뭐 쓸던 음식 같은거 안먹고 하다보니까 또 체력도 달린 나름대로 또 저 앞에 화장기가 보이는데 뭐 사람이네요. 아 사람이가 반짝반짝거리는 아 차 차 물이네 물 물입니다. 물입니다. 사모님은 긁기 운동입니다. 예 등산입니다. 예 올려놨습니다. 예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번째 예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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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좀 맑은데? 안녕. 나엽니다. 나엽니다. 자... 나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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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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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휴게소입니다. 지금까지 딱 3시간 걸었습니다. 그럼 3시간 반이나 4시간. 맞습니다. 여기까지 가면 4시간 반 넘습니다. 40분은 곧 보러서 잡아야 됩니다. 여기까지 4호선 금사역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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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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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좋다 마을버스를 댕기고, 길이 보입니다. 여기 계곡에서 물이 내려옵니다. 여기 유입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물이 맑습니다. 물이 맑아요. 이렇게 향이 없습니다. 물이 맑아요. 정말 맑네요. 그 계곡에서는 비가 내려서 물이 맑습니다. 지금은 수영강에 물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. 이렇게 모이니까. 좋습니다. 멋지네요. 한 폭의 가로수길,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. 태양은 안나지만, 수영강에 따라 쭉 내려가면 다리 두 개 지나야 됩니다. 동대역 나오고 난 뒤에, 동대역까지가 해동호 둘레길이고요. 동대역, 주차장에 있고 화장실에 있고 있습니다. 거기 동대교인데, 그가 중심입니다. 여기는 좀 물이 이렇게, 파도도 없고, 여기는 잠잠합니다. 어떻게? 저희는 찰랑찰랑했는데, 여기는 잠잠합니다. 네, 잠잠합니다. 이쪽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만 안으로. 네, 지금 푹 돌고 있습니다. 마, 닥치고 나가서 막 긋기 시작하면 다 사라지고, 또 그다음에 몸이 뻐근해가지고 만사가 생각도 하고 싫고 막 그리도 되어버리거든요. 그럼 또 집에 가면 뭐, 나중에 무슨 걱정했나 생각도 안 나요. 이제는. 예, 그러고 이제 또 하루하루 그렇게 보냅니다. 예. 아, 길 좋다. 길 좋습니다. 예. 길 좋습니다. 예. 길 좋습니다. 길이 너무 좋습니다. 예. 길이 너무 좋습니다. 예. 아, 중간에 저 뭐지? 저가 좀 높다는 말인가? 바닥에 물이. 아, 그럼 이거. 바닥에 준설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지금. 예. 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인데. 물이 해모아라 치면서. 예. 저걸 파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금. 배를 투입해 봤고요. 육지가 되었다는 이야기. 예. 자, 물을 더 담가 놓을 수 있도록.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기를 지금 다 파 왔고요. 여기 안에 더 깊게.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저거 특이합니다. 중간에. 전에 못 박은건데. 예. 저것도 뭐. 그래놨네요. 파늘씨가 나왔네요. 뭐고 이거요? 인공수초섬. 아, 인공수초섬. 인공으로 띄운 것 위로. 아, 예. 보기도 좋게 하고. 인공수초섬입니다. 인공을 공중으로 띄운 것입니다. 수초섬. 인공으로 띄운 것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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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초섬. 아 아 아 아 이야 오 저는 이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오늘은 물 한번 안 먹겠습니다 시작할때는 망설였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할수없습니다. 갈매길이 막혀있습니다. 갈매길이 오래됐습니다. 와 이거 굵습니다. 앞에 두 굴레 굵기가 아예 다릅니다. 바닥에 물이 많고 하니까 바닥에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. 바닥에 물이 많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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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주변에 기구가 그런것네요 실처럼 생깁니다 이파리가 이런식으로 풀인데 실처럼 생깁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여기 많이 피가 있습니다 여기 굴락지입니다 실처럼 생깁니다 가느다란거 엉다리라서 그런가베 이 땜이 가까워지는것 같은데 처음에 어째이 발견했나봐 여기 땜 씌우면 되겠다 여기가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름이 완전 아니고 좀 흐미흐미타 해갖고 구름이 지금 아주 감감하네요. 앞에 쳐다보니까. 우산을 켜야될 것 같습니다. 우산을 켜야될 것 같습니다. 해동호 둘레길 70% 정도 해동호 켄도 둘레길 70% 끄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